최근 일본의 팬더믹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의 팬더믹 상황 역시 오미크론으로 더 악화되면서 글로벌 칩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동차 회사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일본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도시바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인근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바는 해당 지역의 칩과 R&D 및 제조 공장이 가동 중단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시바는 지진으로 기지의 일부 장비가 손상을 받았으며 회사는 여전히 사고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시바 직원에 따르면 큐슈 공장은 주로 시스템 LSI 칩을 생산하며 그중 60%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산업장비 제조업체에서 주문한 것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아마도 일본과 전세계의 자동차 공급망이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생산 환경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이므로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작년 지진은 도시바, 소니, NEC, 르네사스 등의 회사들의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르네사스의 공장 중 하나에는 한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도요타는 최근 일본의 지진들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았으며 2021년 역시 일본의 도요타 생산 라인의 절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예비 부품 부족에 시달렸던 도요타는 고객들이 신형 클로드 젤을 구매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시바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로서 도시바가 단기간에 생산을 재개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감상과 생산 중단을 반복해야 도요타가 또 한 반의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도요타 고객들이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새 차를 사기 위해서 4년을 기다릴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련하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본 큐슈 슈가나다의 규모 6.6 강진으로 인한 전세계의 주식 동향이 바뀌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다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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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